바람난 친구를 대신해서 그 가정을 돌봐주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. 뭐? 부동산 노촌이의 질투를 극복하고 결국... 자꾸만 내 톤이 나와. 문깜빵 남자 이게 나와. 문깜빵 남자와 이게... 문깜빵 남자의 로맨틱 코미디. 문깜빵 앤 킹왕빵 커밍 수. 지금 훈난 집에 부채지라는 거야? 변기를 뚫어주고 가야지. 잠깐만. 굴러 왜 나가냐 아니야. 내가 키워놔야 되는데. 일로 나가야지.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사야 돼. 내가 이거 어떻게 사야 돼. 내가 이거 어떻게 사야 돼. 불이 켜지는데 물어가 확 지나가는 거야 지금. 어머. 까티라게 지금. 네. 아 끌렸네. 얘 얼굴 보기도 웃긴데. 까칠. 까칠한 인생들 깔아가지고. 제이해교 지연이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씨는 뚜껑길. 한글자막 by 한효정